이쁜지 하하하하 아잇! 하하하하 하하하하 응 엄마 나중에 다 나 진가보이는데 넌 지금 구경이 고개도 그렇게 해야돼? 이쁜지 사람이 그렇게도 하는거야? 어 그렇더라 응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이쁜지 고개 이거 해줘야지 어 어차피 됐어 으흠흐흠 하하하 아이까뻐라 멍멍 아 та 멍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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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지? 멍멍이? 멍멍이 어딨어 멍멍이 어딨어 멍멍이 어딨어 멍멍이 어딨봤어요 이쁜짓 하준이 손 이것도 해줘야지 뿜짓 진료가 한 40분 정도 늦어지시거든요